안녕하세요. 우리 영훈이 먼저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임영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자님들 먼저 만나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설레임이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암 공연 티켓팅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연은 가서 직접 5월에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화로나마 이렇게 보니까 그 열광, 그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영훈님 사원 콘서트가 또 안팎으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올림픽이 최근에 끝났는데 올림픽 개폐의 막식이 아니었냐는 수준으로 정말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월 첫 스타디움 공연을 상류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객석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큰 공연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날 진짜 우리 영웅님뿐만 아니라 영시에게도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영화 우리 임영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은 공연 실황뿐만 아니라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영웅님이 또 경기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또 새로운 도전에 임했던 비하인드가 담겨 있어서 무척이나 풍성한 것 같은데요. 영화 영웅님이 우리 임영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가수로서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리인데요. 꿈의 무대잖아요.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 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정말 스케일이 정말 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 장치적으로나 무대의 꾸밈 같은 것들이 정말 스케일이 큰 무대였는데 그 스케일이 큰 무대들을 준비하는 뒤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영화를 통해서 콘서트를 보셨던 분들은 그날을 추억하고 콘서트를 미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아쉬움을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번 영화는 공연 제작기는 물론 상암 공연 1일관의 실황 중에서 액기스만을 뽑아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담아냈는데요. 특히 첫날 공연은 아주 날씨가 맑았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아주 폭우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날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영웅님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또 그 비오는 씬에서 영화에서는 정말 아주 돈 주고도 못 살 특수효과가 되어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웅님이 생각하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고 또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래도 처음 이제 공연을 올리는 첫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얗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올라가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아침에 눈 떠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준비했던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일단 당연히 긴장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한 자리에서 너무 긴장이 됐었고 근데 또 좀 지나니까 뭔가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느낌이 그렇게 첫째 날은 들었고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날 나가서 런닝 뛰는 것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연 때도 이제 비가 왔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특수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렇게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날은 빨갛고 둘째 날은 비가 와서 또 다른 느낌의 이틀간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저는 이렇게 해서 비록 상황에 못 갔지만 영화에서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럭키비키가 아니었을지 대본에 있어가지고 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임영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은 공연, 실황, 영화 최초로 아이맥스와 스크린X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특별한 우리 특별관 포맷을 통해서 즐기게 될 임영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28일에 개봉할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행 네, 자, 영웅님은 먼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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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